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2억명의 시청자분들과 프렉키티비를 보고 계신 7천명의 시청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갈량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어서 킹오브파이터즈 2002 라는 게임을 한번 편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말하지만 어 저는 킹오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즐게임 먹기 때문에 킹오브 2002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앞선 시리즈는 해봤는데 2002는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뭐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가보도록 하죠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여기는 뭐 히든 캐릭터 뭐 이런거 없겠지 일단 뭐 케인은 저의 밥줄 캐릭터이기 때문에 케인 그 다음에 테리보가드 그 다음에는 교 한번 해볼까요 교 어 뭐야 아 여긴 4명이 아니네요 이제 스트라이커가 없어진건가 2002에서는 일단은 어 여기가 날거같은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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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죠 아 쿠사나기가 있다구요 아 그래 괜찮아 한번 해보고 스트라이커가 없는거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키를 좀 알아보자 이거랑 이거를 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맞추던데 오케이 오리야 간단하네요 오오오오 아니 이 자식이 이건 있네요 이건 스트라이커가 없어졌구나 뭐 죽으면은 한번 그거 골라볼게요 표에서 위아래 맨 오 아래 위 졸라 어렵네 퍼맨드가 또 따로 있는거구만 근데 내가 이제 킹오브 좀 팁을 받은게 단 공격을 많이 쓰지 말래 약 공격을 많이 써야지 고스라고 하더라구 레오나 사기캐이지만 뭐 어? 잠깐만 어 스킨십 심쿵? 근데 쿄는 못하겠다 저는 쿄는 뭐 원래 못하는 못하는 캐릭이라서 쿄 말고 이제 얘는 뭐 이제 잘하죠 테리는 어 테리 파워창이 없네 오케이 오케이 이럴수가 야 근데 장풍이 좀 안나간다 장풍! 그렇지 이에이 그러니까 약간 강공격이 피 뭐야 그 피격 판정은 좀 있는데 약간 후딜이 좀 길어가지고 약간 위험하다고 하더라구 약간 위험하다고 하더라구 테리 발펠살기가 있나 여기? 없나본데 좋아 좋아 뭐 깨기만 하면 되지 오오 잠깐만 김씨 님만 갔습니다 1테이지인데 좀 센데 어 아 까비까비까비 그렇지 간단하죠 이처리는 아테나 아테나 긴가판 쿨라 아 그래요? 아테나가 좋아 야 할아버지 좀 싫은데 노인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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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한 케이 합니다 어 이 자식이 어 수발이동이 안된다? 어 되네 어허허! 아 이게 안맞네 이게 안맞네 좋아요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뇨 아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 그냥 깨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지 만두자식 어 걸림 간지샷 치더루야야야야야야 건방진것 어 방격기? 어어 잡히면 안되지 하하 어어 잠깐만 어어 아니 만두맨한테 털렸어 이럴수가 괜찮아 괜찮아 저 만두맨 저한테 혼날겁니다 테리가 나와있지 건방진 만두맨 죽을라고 맥스2 보여주세요 맥스2 테리 필살기가 여기서 한개인가요? 두개 있나 두개? 어 아테나가 다시 이뻐졌네 아테나가 머리 다시 길었네요 전시린에서 단발 아니었나? 오 아테나가 이뻐졌구만 어 간격을 좀 보고 어 어 간을 잘 보다가 지금 근데 이거 초필어 초필어 어떻게 쓰는거야? 주먹 두개 누르는데 안나가는데 초필이 안나가 주먹 두개 눌렀는데 안나가 아 기 터트린담 해야돼요 아 기를 터트린담 해야돼 오케 오케 발이라고 발? 손이 아니고? 오케 오케 알았어 알았어 어쨌든 에너지가 단 상태에서 쓰는거라 이거지 예이 건방진 것 무릎으로 그냥 어 일단 여기서 어? 어흠흠 당연히 여기죠 좋았어 아 오늘은 암네시아가 본게임이야 암네시아 홍보게임 얘가 이진우인가 걘가? 아 메일이? 메일이구만 무빙으로 먹고 들어가는 어어 발차기 현란한 움직임 아 너무 많은데 예이 건방진건 아 얘가 이진주 맞아요? 아 그렇구만 한국사람인가? 한국사람인가? 내가 가장 싫어하는 유리가 나왔다 이겨주지 어 나 교 좀 잘하는데? 아 발차기 좋아 다리걸기 그렇지 그렇지 야아아아이 이아바라 아하 원래 95에서는 이렇게 죽이면 굉장히 무읗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선 안나오죠 음 어? 어허 학학 학학 일단 맥스2로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 내가 게이지가 두개 있어야 된다는거지 아 아 굉장히 훌륭한 캐릭이 아닐 수 없죠 아 때리질 못하겠네 아유 아 왜이렇게 때리기가 어렵지 아유 아유 죽었네 아유 아하아 아하아 아 때리기가 너무 어렵어 아 너무 센 캐릭 같아 아 아 나 맥스2 필살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너무 세다 좋았어 그래도 이길건 이겨야지 어허허헣 어 왜이렇게 세 근데 진짜 센데 야 진짜 센 농담해야하네 진짜 센 야 진짜 센 농담해야하네 진짜 센 아 제가 일부를 죽은게 아니에요 어허헣 아유 미담미닷 발 두개 알았어 여기서 일단 맥스2 필살기 이 기 두개인 상태에서 기를 터뜨리란거 아니야 그치 아 나 또 이거 했네 아아 아아 아 나 이거 또 밀어줘야 아 아 2픽 올랐어 아아 아 이지 또 했네 이거 아아 나 이거 왜 아 2픽 올랐어 잠시만 이거 일단 깰게요 잠시만요 이게 1피랑 피가 똑같아서 내가 질수도 있어 방심하면 아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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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그거 한번 해보자 어 그 뭐야 맥스2 필살기 한번 써보죠 한번 알아보고 하자 알아보고 아니 뭐지 잠깐만 야 아 와 지겠는데? 잠깐만 안되겠다 자 이제 에너지 두개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 터뜨리고 이제 필살기 쓰면 되요 여기서 이제 기를 터뜨린 다음에 필살기 쓰면 나가는거야 맥스가 그렇게 나가나요? 미닙니다 발 두개 그러니까 이게 기 상태가 여기서 터뜨리면 돼? 아 피가 5분의 1이야 한번 해보자 아 우유님 다른 게임 좀 이따 할거에요 너무 제가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끝나고 암네샷 할거고 이게 손풀기 게임이에요 지금 손풀기 게임 일단 피를 좀 줄여놓고 아 자꾸 다른 게임하자고 하셔가지고 됐어 여기서 좋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를 터뜨리고 여기서 이거야? 이거 아닌데? 뭐지? 아 bc bc bc로 터뜨리라는거에요? bc로 필살기가 b야? 아 발 두개 제가 두개 동시에 날린거에요 동시에 누른거에요 동시에 자 이거 뭐지? 그니까 손 아 손 근데 손필살기는 이건데 이거 이게 손필살기고 아 bc로 터뜨린 다음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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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c로 터뜨린 다음에 손 두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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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뭔지 알았어 반했어 반했어 나왔군 얘는 근데 장풍이 없어가지고 되게 쉬워요 멍청한 반했어 야 마이팀이 없어졌네 오 움직임 좋아 움직임 좋아 하지만 파워가 없군 간단하군 그냥 변태 변태 어 변태 아 기술이 잘 안나가네 어 기술이 안나가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어 조심 터뜨린 핫 핫 아 기술이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안나가지 좋아 간단해 어 지금까지 쉬워요 떼쓰 펀데기 펀데기 빠른 떼쓰 간만이군 야 이게 기술이 좀 커맨드가 잘 바로바로 안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나가지 맥 맥시다 어 조심 발차기 발차기 아 현란한 피하기 발차기야 그러지 야 봤냐 지금 무빙 봤습니까 무빙 다 피하는거 봤어요 거의 이거 겨무색이 패기 거의 현란했다 현란했어 피하는게 거의 예술이여 자 주의병팀 자 주의병팀 오 배경보소 양이네 양 아 나 고로 싫어하는데 야 아 고로 너무 쎄 머리가 아메색 머리가 아메색 머리가 아메색 어 잠깐만 아 얘 좀 너프해야돼 진짜 고로는 너무 쎄가지고 고로는 너프해야돼 그렇지 그렇지 좋아 많이 때렸어 많이 때렸어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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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어 어 기술 안나갔는데 게이득 별것도 아니군 좋아 게이마루 게이마루 덤벼 안 맞지 어 맞지 아 이색 간다 테리가 나왔다 아 위즈님 어서오세요 아 고생 많아요 요즘에 에시님 어서오세요 내 엉덩이를 왜 만져 아 현란한 콤보 반피 정신 못차리죠 지금 어디 졸려라는 짓을 이에야 역시 테리가 솔직히 그냥 킹오브를 잘 못하는 사람 입장으로써 테리가 제일 좋은거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강 캐릭비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테리가 제일 좋은거 같거든 테리가 밸런스가 좋아 밸런스가 기술도 좀 데미지가 좋고 셀리미 장관 이그니스 이오리 이오리 아 여기 이오리 나왔네 세로시형들 막갔어요 베인님만 가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오리도 많이 쓰고 크리스도 많이 쓰더라고 어 기분 나빠 야 방금 얘 머리끄데기 잡았어 지금 어 기분 나빠 야 어 기분 나빠 야 아니 머리끄데기를 지졌다 넌 어어 어 얘 무빙이 좀 좋은데 내가 원래 여자는 안때리지만 얘는 좀 예외군요 어어 찢기 아아 이 콤보가 안맞네 찢기 아아 이게 안맞네 아아 아아 저게 안맞네 굴러서 이럴수가 이온니 보소 아 안 맞았어 아 나 회심의 일격이 넘어서 차고 돌아서 스윽 그렇지 예상했지 어디 이 새끼가 지금 어디 건망진 우리 자식 어 저거 뭐 기술이 캔슬되는 거야? 뭐 기술이 방금 이어진 것 같은데 가드데미지 방금 제 기술을 두개 이어서 쓰지 않았어? 과소비가 원인이다 아 얘 좀 세더라고 얘 좀 세요 이 언니 좀 세 하지만 테리가 더 세지 좋아 좋아 마무리 마무리 졸렬잼 이게 바로 가드데미지 아프리카 로고 이동시켜주세요 로고 뭐 문제 있나?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구만 아 가드데미지 오 누구 왔다 얘 누구야? 얘 뭐야 얘 뭐야 중간보스인가? 중간보스 의상이 훌륭하구만 의상이 훌륭하군 의상이 훌륭하군 앙엘? 앙엘? 엔젤? 그렇게 세보이진 않는데 오 엄청 빠르구나 약간 반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반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하지만 나의 무빙이 더 좋지 하지만 나의 무빙이 더 좋지 아 겁나 정신없네 오케이 막아주고 좋아 좋아 완벽해 간단하구만 아 내가 너무 잘하는데 이거 이천이 그냥 깨겠는데 여기 루갈이 또 졸라 세대매 이천 내가 진짜 그감이라고 생각했던거는 이 전시리즈 보스가 엄청 셌거든 이천 일보스가 진짜 장난아니었는데 얘가 여기 루갈도 엄청 세대요 거의 얼마나 셀지 아흥 셋찍은 다 갓 좋았어 위프 발차기 발차기 오 나 교 좀 잘하는데 오 막 날라다니네 어 pi 발차기 어어어어 어 야 근데 저 뒤에 배경에 미스터빅 아닙니까 미스터빅 쩝 킹오브96에 나오는게 아니라 미스터빅 대머리 맞쩌 맞쩌 아 기술잘못쓰 오 큰일났어 오 오 오 안돼 안돼 아 미러전이니까 미러전 아 태리네 어 좋아좋아 아마 케이가 제일 세겠죠 우선은 어어 좋아좋아 이겼어 이겼어 쏘아놓고 마무리 아 가드 데미지 역시 딱 예상했죠 장풍을 쓰면 쟤 피가 안나와서 가드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맥심하고요 아 얘는 근데 움직임이 느려가지고 어 근데 얘 너무 귀여운거같애 움직임이 어 저거 세겠다 어허니 적추가 뭐야 야 야 야 3번 되게 여유를 그려 뒤졌다 넌 아 이거 맥스인데 야 이거 맥스 피사기인데 아 아닌가 아닌가 발 두개 눌렀는데 왜 안나와지 아니 저거는 발 필살기야 손 필살기는 그 파워게이더 그게 손 필살기고 아 맥스는 무조건 손 두개라고 필살기가 있는게 아니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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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